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식빵 왔다! 너 매달 했어? 너 먼저 갔는데? 너무 늦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빠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빠 아니요? 너 아빠 밀려고 그랬지? 아니.. 나올 것 같아서 맛있는 척 하려 했지만 같이 같이!! 아이고 아이고 아빠 귀잡기 이거 아니라니까 됐어? 응 안녕 나는 너 여기 와봤어? 응 너 좀 하고 있어봐. 여기까지 오잖아? 아잇! 밥 오 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밥 어저씨 밥 어저씨 밥 밥 라면 좀 끓여보세요 나 잠깐 신나 야 야 야 간 이거 이거 어차피 이거 아니 이게 자동으로 간다니까 어차피 내가 죽어도 폭풍질이 어 이거 일단 타 타 타 타 타 타 안 와주실래? 뭐라도 도망가 아 아 아 뭐 해? 하지마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멀리 떠나갈 나의 베이비 베이비 어 되고있다 어 어 나 못 갔어 아직 기다려 그치 난 끝 아니네 엑시트가 없어 나 배가 나와야 되는데 배가 안 나와 아 노래 불리 좀 아픈 짓 해야 해 나온다 이제 잘 타 타서 저 버튼을 눌러봐 내려면 이게 열려라 참깨빵 위슨 쇠고기 베드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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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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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엑 엑 엑 이거 내려서 베드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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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도 boug 어 떴다 베드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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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라 당신 나도 가면 된다 뒤로 가시면 안됩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너도 심지어 거꾸로 저기 있습니다 에효 당신 자이준저버 마이유 당신이 해봐 얼마나 힘들지 않아 너나 길을 찾은 곳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점프를 쳐가지고 네 안녕이란 아침 아니 안보여 맞아 어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돼 안녕히 계세요 체크포인트 로핑하겠습니다 아 저는 로핑하겠습니다 아 저는 로핑하고 가겠습니다 오오 문아 안녕 아 꼼꼼히 쟤 아 와 나도 보고싶다 아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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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가 자마 잡아 하지? 너무 하지? 오, 저는 집중을 하겠습니다. 아까 누나 어디까지 했어? 어 또 등굴고 있어 아빠 아 이거 너 어디로 갔어? 아 같이 있네? 아빠가 왔습니다 편집하고 이 배 타야 돼? 배 안 타는 거야 그러면 너 따라가? 응 아빠가 싫어하는 거 나와 어 나 점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라도 혼자 갈까? 우리가 없어 아빠 원래 헬멧에서 빛났었어? 금색으로 빛나잖아 원래 아니 이거 할 필요가 없었네 어디로 가 그렇게 가는 거 맞아? 그렇게 가는 거 맞아? 아니 그럼 저기 매달려? 응 이게 그림자 때문에 잘 안되네 아닌데? 이게 뭐야? 나도 잘 몰라 응 이게 저 끝까지 갈 수 있을 거 같지 않아? 아니야? 그걸 제작자로 또 보여 나 이리로 떨어졌는데? 아 이 배 타고 가면 안 돼? 조정하는 게 힘들잖아 응 올라타기 못해 야 가는데? 응 완전 아 너랑 귀 다르네 아 너랑 귀 다르네 실패 아 아빠 또 왜 왔어? 왜 왔어? 홍충아 아 배 멀리 갔어 아이 정수나 왜 해야해 아 너무 싫어 이거 저리가 고마워 아 아 아 아 짠 이거 길이거국님이랑 길이 이거밖에 없어? 응 오케이 아 됐다 어떻게 안 잤나? 아잇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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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게 그 배 뼈대인가 보다 아 왕아 힘들게 이렇게 까지도 않는다 왜 왜 아니야 거기가? 아니 막판 실패야 떨어질 것 같아 어잇 아 너무 싫어 진짜 이거 할 수 있어 하아 갔어? 근데 아빠는 왜 이리로 잘하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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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뭐하니? 아잇! 아.. 진짜.. 길이 여기밖에 없어? 응 야.. 가운데 저 기둥은 뭐야? 야.. 가운데 저 기둥은 뭐야? 저는 지금 초콜릿을 먹고 싶은 거 같아요 레몬 라몬을 먹고 아.. 아.. 이게 아닌가? 아.. 이게 아닌가? 다시 와 아.. 짜증난다 이거 아빠! 아빠! 물 뛰시다 으아.. 왜.. 얄미기 어이.. 뭐야? 어.. 어이.. 웃기게 생겼다 아..뭐야? 아.. 10분째 이러고 있겠는거지? 10분째 이러고 있겠는거지? 아빠는 거기에 좀 가고 있긴 있어 아까 막판에 여기에서 떨어졌는데 아 진짜? 응 거기다 간거야 그러면? 아 진짜? 아 샴푸! 샴푸부터는 너무 왔어요 샴푸! 오케이 나와봐 처음부터 여기까지 왔어 파이크! 일로 못 가나? 오케이 아.. 시간 안주는거야 너 갔어? 어디론가 갔어 아빠 그러면 떨어져도 돼? 아니 조작전에 안 끼고 응 마시죠? 그리고 진짜 안녕하세요 뭐 떴죠? 왜? 아니야? 나 왔어 왔어? 근데 안 던져요 저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아빠 한 번 떨어져 봐 응 너 가라앉는 뿐인데? 응 어? 어 나 새로운 데 같아 어 그치 그치 니가 안 보여 무슨 나무 같은 거 있어 응 이거 뭐야 이용하는 거 아닐까? 응 저 건너편에다 아니면 어떻게 응 아빠는 잘 어울려 아빠 얘가 있는 거지 와봐 내가 있는 거지 와봐 내가 있는 거지 와봐 내가 있는 거지 와봐 내가 자녀를 물려주시니까 내가 와봐 내가 내가 있는 거지 응 응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움직이지 말고 앞에 있으면 내가 떨어질 거 아니야 아니 왜 움직여 왜? 붙이기 하라고? 응 아 빨리 이거 놔 해 장난치지 말고 응 이거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사이에 구멍이 있으니까 저기에 끼워서 하는게 아닐까 끌어봐 응 뭐하는거야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중심이 여기니까 돌려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어? 이 위에는 뭐지? 배가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가? 어? 이 위에는 뭐지? 배가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가? 네가 저쪽에서 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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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무거우니까 저기 앞이 무거우면 자꾸 물에 빠지잖아 아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응 제가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응 여기 구멍이 송송 뚫려있잖아 거기에 딱 끼는 거야 어디에 구멍이 송송 뚫려있어 거기 땡무 안보여? 뭐야? 우리 앞에 있는 네모는 소음 뚫려있으니까 그쪽은 바드점프 못하잖아 얘를 이용해야겠지 어떻게? 이거를 옆에서 뭐지? 딱 저기 껴놓으면 야 나와 나와 방에 딱 맞췄잖아 나와봐 뭐지? 밀면 왜 안밀었어? 아빠가 땀을 잡고 있었어 응 내가 안내하고 있었어 이 모양이 특수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일단은 우리가 저쪽을 건너가야 되잖아 건너가는게 문제지 근데 니가 아까 이거 밀어넣다가 보면 앞부분이 무거워서 바다에 빠졌잖아 이게 왜 거꾸로 떨어지겠어 거꾸로 떨어지겠어 그냥 가서 끼면 쉬우니까 일부러 거꾸로 떨어진거 아니야 졸리게끔 하려고 그냥 부를까? 당연하지 졸레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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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졸레졸레 졸레 졸레 아 왜 이렇게 앉아디 안꺼워 졸레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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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 셰가 왜 날아오는거 셰가 왜 날아오는거 졸레졸레 졸레 망했어 망했어 깜깜깜깜 아우 졸래졸래 깜깜 다시 호동 시장 호동시대 호동시장을 출력하려고 하는거 아니야? 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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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빠져고 끄다가 빠져래 뭔 소리야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아빠 이거 지금 컴퓨터가 좀 배터리? 배터리가 좀 그런 것 같아 렉이 너무 많이 걸려 어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없습니다 또 멈춰야 돼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האת 그리고